그 다음에 동남은 그 몸을 나타냅니다 만일에 어떤 중생이 있어서 남근을 무너뜨리지 아니하려고 하거든 남근이라서는 자기 남자의 생식기죠 남자의 동정을 무너뜨리지 않고 동정을 청정하게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 앞에서는 동남은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해서 그로하여금 남근을 무너뜨리지 않게 성축해 건단 말이에요 정신대로 뽑혀가고 하는 것은 여근을 무너뜨린 거고 또 남자도 반대로 그러한 자기의 정조를 더럽히는 것이 남근을 무너뜨린 거죠 그 다음에 동녀의 몸을 또 나타냅니다 만일에 어떤 처녀가 처신하기를 좋아해서 처녀는 규중처녀라고 문 안에서 안방 안채에서 사니까 규중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을 처녀라고 하지요 요즘은 처녀가 밖으로 돌아다니니까 처녀가 아니라 주녀라야 주녀 다를 줍자 여자였죠 처녀는 원래 옛날에는 잘 안 다니고 집에서 주로 있었기 때문에 처녀라 하기도 하고 처신이라고 하고 처신하기를 좋아해서 침폭을 구하지 않거든 성폭행당하지 않는 거예요 침폭이라는 말이 남에게 침해당하고 그런 폭행이나 폭동, 폭도들에게 짓밟히지 않는 거죠 그것을 구하지 않거든 내가 저 앞에 동녀, 그러니까 동남과 동녀는 순수한 깨끗한 청정한 범행을 간직한 그러한 분들이온 그런 몸을 나타내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 하여 성취케 한다 만약에 탐심이 강한 사람도 관세무사를 항상 공경하고 생각하면 탐심을 떠나고 음심이나 불로나 그런 것이 강한 사람도 관세무사를 항상 공경하고 생각하면 그런 것을 떠나게 한다고 나오죠 탐인치 삼독 같은 거 그러니까 관세무사를 유력으로 이것을 능히 그렇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옛날에는 입춘 글씨도 동남어 글씨를 쓰잖아요 어른들이 쓴 것보다 아직까지 이성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동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애들 보고 입춘을 쓰더라고요 입춘 글씨 그래가지고 그걸 붙이면 벽사도 되고 사기를 불주쳐서 좋다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이거 다 동남어 글씨 가지고 동남이 없으면 동여라도 나도 그래서 어리워서 우리 할아버지가 저거 저라 해서 내가 몇 번 썼구만요 어리워서 한 10살 그물에 대해 그때마다 천진난만에서 아무것도 없지 순진할 때가 사람은 제일 좋겠죠 많이 달아지고 장판대가 묻어가지고 빤들빤들한 사람은 열반대로 도깨비가 돼가지고 어렵죠 제도가 불능이라 순수한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 동녀 몸을 나타내가지고 그대로 순수성을 성취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철룡 8부 그런 것 나옵니다 아까는 사부대 중 같은 거고 그 다음에는 8부들 말한 거죠 만약에 모든 하늘들이 하늘의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거든 하늘이 아무리 좋다 해도 돌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갖춘 것이 가장 좋거든요 우리 윤 자요 그러면 내가 하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 하여금 성취해간다 배효 배효라고 온각형 서문을 규봉신님 온각형 해석 서문을 배효가 썼는데 수라는 아수라는 성래기를 좋아하고 지옥은 최고로 고통스러워서 안 되고 또 축생은 너무나 우치해서 안 되고 축생들은 또 저런 날짐생 또는 진생이나 새들이나 고기들이나 항상 자기 주위에 자기를 침해하는 힘이 강한 자들에게 먹힐까 봐 늘 빠시락만 해도 이 생명에 대한 공포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공포심 때문에 돌을 닦을 수 없고 아기도 호통스럽고 지옥도 호통스럽고 천상은 너무나 낙을 많이 받기 때문에 안 되고 돌을 닦기는 가장 제일 좋은 것은 가히 정신녀 취보리는 인도라야 유령이라 인도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ограм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더욱더 호통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들이 다는 가히고 그래서 제가 형편을 허락할 수 없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가고 내가 성향을 정해져서 그래서 저는 너무나 낙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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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배후한테 양고를 했죠 규봉신이 글도 잘하고 불교도 잘 알고 정성까지 했잖아요 해설을 정성 그래가지고 자기가 2생 동안 못 마친 그 둘레가 40이나 되는 큰 목탑으로 이렇게 법당이 탑으로 저는 그것을 배후 때 마쳤죠 그래가지고 배후 삼생탑이라 배후가 삼생을 두고 탑을 쌓은 게 유명한 게 있어요 이분은 조석 가운데 가장 여러 스님들이나 성숙 간에 회자가 되는 그런 글이 있어요 참 잘 지었죠 보리심을 바라는 것을 구원하는 글이요 보리심 보사는 꼭 보셔야겠네요 이름도 보리심이니 권발 보리심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수란한 방균하고 수란한 성을 잘 내고 조수는 회의 귤률집이하고 새와 짐승들은 공포심의 그 근심을 늘 안고 있고 빠시락만 해도 자기 죽일까 봐 그런 공포심 때문에 안 되고 또 지옥은 최고로 괴롭고 악의도 고통스럽고 또 하늘 사람들은 낙을 너무나 받고 그러니 육도 중생 가운데 인도라야 가장 최고라는 거예요 가해서 마음 생각을 가다듬고 정돈하고 보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인도라야 능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보리는 깨달음은 도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야 가장 도닦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이 부리면 사람으로서 그 도를 닦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오말 여지하야 이기니라 나라는 것은 배우니요 나도 그 사람에게는 어찌 할 수 없다 이 자는 없을 말자예요 끝말자가 여지하는 어찌거든 어찌 이것은 어조사고 발음을 이거래요 나도 어찌 할 수 없을 뿐이다 뿐이자로 잘 됐죠 제일 끝맺음 곤각경 끝맺음에 저 말이 나와요 곤각경 제일 첫 마리의 배우가 뭐라고 되냐면 부혈기지속의 필 유지하니 피와 기운을 가진 우리들은 반드시 아는 게 있어 그 영지짜리 그걸 경물치지하는 짓자 경물치지하는 그 아는 것이 있으니 범 유지자는 필 독채니 무릇 아는 것이 있는 사람은 다 그 자체가 똑같아 모든 중생이 그 아는 지적 영지짜리 본래의 마음짜리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짜리가 어떤 거냐 소위 진정 명묘하며 이른바 참되고 바르고 받고 묘하며 허철 영통하여 비고 사무치고 신령하고 통해서 소위 진정 명묘하며 허철 영통하여 당연히 독존자였라 높아가지고 위대하게 가장 천상천하 유가 독존자 당연히 독존자였라 벌써 처음 말도 거창하지요 글을 지으려면 그렇게 지어야지 골타분하게 뭐 찐나라 까먹어서 나비야 뭐 호랑이야 이리 오르라 뭐 그런 식 나비야 너하고 같이 놀자 바도가 그런 식 글 같은 것은 글도 아니거든요 어린애들 대작 보면 다 그런 식으로 글짓거든 글짓는 사람들이 벌써 그 말 한마디 천지 만물 우주 구구 근본을 뿌리를 그냥 그대로 말 끝마다 지금 말하면 억구마다 규절마다 그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야 되지 그렇게 지어야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고 제대로 잘한 거예요 그래서 원언이 현재라 구구가 조종이지 회유같이 그렇게 말하고 원언이 현재여 구구가 조종이란 말이 나오죠 말과 말의 진리 그대로 다 나타난 진리 현자로 발음합니다 말과 말이 현재여 구구가 조종이라 억구마다 조종이요 제일 가는 어뜸이 조종이죠 그러니까 조상 조상이란 말도 또는 종갓집이란 말도 조상 제일 어뜸을 조종이라고 합니다 옛날 중국에는 산허 조종원 곤륜산이요 뭐 우르 조종원 동해요 뭐 그런 식으로 말했죠 제일 어뜸 가는 것을 조종이라고 해요 구구가 다 조종 이 말도 굉장히 좋은 말이죠 발심을 그래서 권발보리심 문이 있어요 보리심을 바라기를 권하는 글 그래서 여기 하늘도 하늘 물 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거든 하늘이 낭만받고 거기서 뭐 쾌락만 물이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어째서 돋닫기가 좋죠 인간이 육도 중생 개의 가장 중심도 되고 인간은 고락도 다 있으니까 괴로움도 있고 낙도 있으니까 괴로움을 벗어나고 낙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만물의 영향이라서 인간은 그런 마음을 능히 낼 수가 있거든 다른 동물은 그런 마음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으로서도 하지 않은다면 폐유가 뭐 백이나 천이나 억만한 폐유가 있은들 아무 소용없어 나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도를 닦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을 뿐이다 그 말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거요 오말 여지하야 이니라 글이 좋아서 나는 왜 왔어요 글이 좋아서 그전에는 그 배유 글을 다 외웠었는데 하도 오래 누워버리니까 많이 묵었어도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오죠 글이 참 천하 묵문이라 만약에 모든 용들이 그 용의 무리에서 무리윤자 벗어나기를 좋아하거든 그런 것들은 다 나쁜 팔부 중에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는 용의 몸을 나타내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금 용륜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기에 맞추어서 용을 상대할 때는 용의 몸을 나타내고 하늘을 상대할 때는 하늘 몸을 나타내죠 귀신을 상대할 때는 귀신 몸을 나타내고 만약에 약차가 있어서 약차는 귀신입니다 약차 약차라 하기도 하고 야차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제특기 같이 빠른 귀신이라요 발음이 비슷하죠 약차나 야차나 야차 야차라고도 갑니다 그걸 야차라고도 가하고 여섯말은 약차라고도 가하고 이것은 경첩이라고 번역이에요 또는 속질이라도 번역하고 제특기 같이 굉장히 빨리 허공을 그냥 돈살같이 샥 가요 몸이 날쌔요 거기다 하천왕 부하들이요 그것들이 다 나와서 아수라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것들하고 싸우다가 벼락천둥 소리 벼락천둥이 친다고 그런 말까지도 나오죠 아수라하고 싸울 때 모두 그래가지고 벼락천둥이 나온다고 인도 사람들은 그런 말까지도 해요 굉장히 빠른 속력을 가진 그런 귀신들 자격화계 보사라니요 속력, 엽산, 야차두라 그런 글리 있죠 이건 내가 절에서 절의 맨 처음에 와가지고 본 글이라요 자약꽃은 좋지요 목당꾼처럼 자약꽃이 피면 아름답지 않아요? 해당화처럼 영사심리 해당화처럼 자약꽃이 좋지요 자약꽃이 피면 보살 얼굴이고 보살 얼굴처럼 아름답고 우아하고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여사 같죠 육여사 자약꽃 같아요 그 모습이 별로 뭐 잘생기거나 어디가 아름다운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아하게 보이죠 역대 영부인 가운데 제일 우아하게 보이죠 자약킹이라 그 얼굴이 자약꽃이 피면 보살 얼굴이고 종려 엽산 야차 종려 이파리가 뿔뿔이 흩어지며 야차의 머리더라 종려나무 보셨습니까? 열대지방에 많이 세요 종려수라고 가만히 쓰죠 가만히 쓰죠 뭐가 비슷하지 이거 야자수 야자수 나무 잎사귀하고 비슷해요 종려 종려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짚이 짚이 있잖아요 이파리가 이파리가 땅바닥에 흩어져 있을 때는 야차 머리같은 야차도 그런 것으로 되었든가 보지 그러니까 야차를 상상하려면 종려 엽이 흩어진 종분남발 그런 것을 연상하면 되지요 열대지방에 가니까 종려나무가 많이 내가 알아서 종려나무 보면서 종려 엽산 야차도라고 그런 생각이 나던데 야차가 볼륨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든 볼륨이라든 야차의 무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사람이 되든지 해탈을 하든지 벗어날 도자요 도탈 그러면 내가 저 야차 앞에 야차나 야차나 같은 말이요 야차의 몸을 나타내서 그거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 성축해 한단 말이요 그 다음에는 건달바죠 건달바 야차 모두 다 사천왕 부학 귀신들이죠 용도 그렇고 만약에 건달바가 그 뿌리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하든 내가 저 건달바 앞에서 건달바의 몸을 나타내서 그를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 그 자기 뿌리에서 벗어나는 그 소원을 성축해 한다 건달바가 건달바가 행음이라 번영하기도 하고 치명행이라도 하고 그래요 치명행 창을 찾아 다니는 것들 좋은 냄새 맡고 냄새나 아주 쥐파리 이상으로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이렇게도 번영하 제석천왕 밑에 부하 악심이라 악대 음악 연주하고 음악을 주로 다루는 악대 신들 그러니까 건달바가 후신들이 이 세상에 나오면 인기있는 가수다든지 인기있는 배우다든지 인기있는 연예인이 되죠 건달바가 그런게 긴 나라도 그래요 그러다 타고난 팔자라야되지 갑자기 되는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다 과거부터 익힌 습성이 있어야 해요 지금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까불기만 당장맞게 까불기만 별로 잘하지도 못하더만 그 어린 여학생들은 보고 계속 소리하고 절규하고 그거 좋다고 말해 행편없이 별로 구성 구성지게 까불지도 아라고 말해 행편없이 까불지 열광적으로 하면 무조건 열광적으로 반응이 그렇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래서 건달바는 치명이라 향을 찾아간다 하고 좋은 냄새 그러니까 음악 잔치나 음악 모임이 있을 때 그런 데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을 그늘이라고 해도 향을 잘 맞는다 그러니까 건달들이 간속건달 무슨 건달바 의미를 따가지고 건달배 제비족들 말이에요 제비족을 건달이라고 했죠 옛날에는 제비는 생기기는 잘생기는데 매콤하니 아주 빠르고 만약에 아수라가 그 무리에서 벗어나기를 또 좋아하거든 내가 그 아수라 앞에서 아수라의 몸을 나타내서 위하여 설법하여 그로하여 성축해한다 다 소원을 다 이루어 줘요 아수라는 비천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늘이 아니다 하늘과 비슷한데 하늘과 다르기 때문에 비천이라 부단정이라 아수라는 비천 하늘이 아니다 또는 단정하지 못하다 이건 다 좋은 의미로 번역을 한거지요 정말 나쁜 의미로 번역하면 아수라는 싸우기 좋아하는 투쟁신이라 그냥 전투신이요 이전투구처럼 어딘가 저 이북사람들 근성 가운데 이전투구가 있죠 뒤적밭에서 막 싸우는 개같이 소같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죽든지 하나 져야 되지요 두 범위의 싸우면 하나가 절단 나야 되듯이 그와 같이 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자를 내고 그런 귀신이래요 제석천왕와도 싸우는 존재인데 이 아수라가 사천왕와도 싸우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많고 도를 당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제석천왕이 승리를 하고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에 도를 당하는 사람이 적고 착한 사람이 많이 없으면 아수라가 승리한다고 경전에 많이 나오죠 아수라도 제석천왕와도 제석천왕와도 같이 마와 천이 서로가 이렇게 배로워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제석천왕완은 장인이 아수라인데 비맞을 따라 아수라인데 제석천왕완이 그건 잘못했지 딸 사지를 뺏어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부인을 만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옹석완에도 싸와요 사유하고 사유가 제석천왕이고 장인이 비맞을 따라 아수라왕인데 그런 정도는 뭐 대단한 존재거든 아수라가 얼마나 키가 크던지 큰 바다에 깊은 바다에 서있으면 배꼽 정도 뺏기 물이 안 온다 얼마나 거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반신만 물속에 잠기고 상반신은 저 하늘 해를 이렇게 잡으면 뭐 해나 발 쪽으로 손바닥을 피면 일식월식 한다고 옛날에 그런 말까지 했잖아요 대단한 존재들이고 그런 아수라도 있고 또 지질이 못난 아수라도 있고 아수라 족속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세난스파가 다 있어요 능험경 제일 끝머리에 열권채 나오면 아수라도 나오는데 거기 설명해보면 아수라가 큰 하늘 하늘 유에 속하는 아수라는 아까 말한 그 존재들이고 물꽃에서 물꽃에서 나왔다가 또 조금 돌아다니다가 다시 물꽃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수라는 축생추에 속하는 물고기 아수라와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태생으로 되는 아수라가 있고 알로 가는 아수라가 있고 축축한 데서 태어나는 아수라가 있고 아까 그 아수라는 저 저 피천이라고 하는 것은 제석천왕하고 같이 싸우는 아수라는 화생이라요 화생으로 되어요 변화로 태어나야 그런 거창한 능력을 갖거든요 무단쟁이라는 말은 뭔 뜻이겠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런데 남남풍녀 같이 아수라가 여미남추라 무슨 놈은 그 아수라의 사내는 추한지 말이에요 아수라의 여자는 굉장히 아름다워서 제석천왕이 자기 부인으로 삼은 게 경전에 나오잖아요 여자는 아름다운데 남자는 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단쟁이라고 한 거예요 무단쟁은 남추를 가리키는 말이래요 남춘?